폭풀이의 명장 리베이크 시라! 가버리네요 자! 도라고,落ち着いた? 일단 사태가 정리됐고 이쪽도 정리됐고 엉망이 아닐까? 에이, 난 도까나 아는 자자우마娘이 오이사키 미지카이 도시요리와 思이끼리 이따매스케였대 애가 없는거죠? 뭐지? 응, 누굴까나? 가리? 궁금하죠? 나 장난하죠? 예, 장난치고 집에 거리다 하죠 좋은 년은 뭐해? 그들은 이 드라곤은 이렇게만 한千년이상이 생기고 있는 드라곤입니다 헉! 드라곤?! 놀랐죠? 드라곤이란 말은 하지만! 벅차 필요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니까 이런 모습이 더 편해요 그 이유에서 전국의 모습에 변경할 방법을 잃어버리기 어이 어이 그러지 마 너 지금 조용히 있는 게나 예예예 그렇지 워레버 이거 실수구만 어 음 그럴 수도 있겠다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있죠 좀 길어질겁니다 자 누가 사용했냐 자 요코 그거 하기에 뭐 그거를 사용했다데 그거를 어 중간책이 있다 이거지 중간책이 과연 누구일까 아래가 김쥬도 요ばれるのは 마족だけ 오에란데 개싹살 카라데와 개싹살 카라데 마족의 에너지가 무엇이 사용되어 있는지 뭐지 마가이노 모노 노 시호 칸 워레라 마족 요리 사라니 사라니闇 노 이치니 족스 인간과 마족 연합을 한 적은 있었구만 어 어 그러한 일이 있었다 아쿠어의 전설이면 아마 8앤드 스토리가 있겠군요 근데 제가 8앤드 스토리에 사라니드 스토리에 실환 중단 사실은 실환 중단 딱지 왜그러냐면은 좀 어려운 어려운 것도 진짜 막판에 전격적으로 가리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실환 중단 아예 딱지를 매겨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시 재실확한다면요 또 많은 걸 희생해야 해요 음 그러지 엄청난 옛날얘기지 아 와 어쨌든 이 텔러 호크를 받은 자가 누가 중간식이 누구냐고 한 사람밖에 없다 발가 설마 그 참모가 근데 지금 참모가 일을 꾸몄다가 전혀 모르죠 카이자 쪽은 어 そして、それに従って裏切られたことはまだない。 だが、本当にこれが我ら魔族のためになるの? 私は、魔族にとって不利益になるようなことは決していたしません。 明朝国を出発する。準備を進めろ。 ところで、その後、ヘリオス様からは何かありましたか? ない。 奴はこのようなやり方には断固反対するだろう。 他の四天王には、遺跡へ来ようとするものをすべて阻むよう指示を与える。 承知いたしました。 ただ、ウェルナー殿とまだ連絡が取れません。 アルカは別の任務を与えている。 それを終えてからでよい。 じょい。 あ、いったん、バルガーが何か、 仕組み合わせて、 アルカは、 人間だけでなく、 魔族も憎んでおく。 これで、バルガーは、 人間だけでなく、 魔族も憎んでおく。 これで、 忠告して、 どうして? オフィリアよ。 お主ならわかるじゃん。 じゃあ、 何か、 何か、 知るか? 確かに、 彼らは同じ魔族からも、 意味嫌われているわ。 でも、 それは、 彼らがあまりにも、 闇に近いからで。 お、お、 オドネへがかかっぱ。 魔族は、 魔族や、 無族や、 名前があるから、 魔族や、 妻族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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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妻族も、 아 이따가 목적지가 확정 난거 같죠 지금 쿠르크라고 있는 그 위 속의 그 마법이고 그들의 목적은 그 문을 열어줍니다 먼저 맞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闇이 세상을 열어줍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2에 나오는 누군지 아시죠? 어둠의 셀라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군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엄청나게 될 것 같군요 그러나 루시아를 구원합니다 그럼 루시아를 구원합니다 아 몰라 나중에 그 파래주사관 2 나오면은 이야기 달라질거에요 나중에 그 이거는 스포일될 수 있는데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카리도 보는데 에이 진짜 손치네 그치 알고보여 어 그리고 카리도 보는데 아 백종났죠? 네 백종 아 백종 아 아 온천에서 시라고 하죠 아 아 아 아 일단 온천으로 가자 이거죠 일단 목소리에요 자 이렇게 봤는데 어이 어이 등산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 아, 뭐 받을래? 그저, 오베리아도 여기에서 빨리 야! 아이고야, 그렇게 쉬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 세상에 신경 하나도 없다고 했었잖아, 아까 브라이어 아버지 말 따라서. 난 부행도 말하지도 못하고! 男なら 시켜주지 마세요! 부끄러워! 男女처럼 말한다고 말하지 마! 뭐하는 거야? 내 사위에! 네! 네! 부부 계단가 더 좋은 것 같아! 부부 사위에 가면 안 돼! 장면! 잘 못 돼! 나를 어떻게 해야지! 다가야. 레온은 어디 갔어요? 아까 그에서 물을 마시고 가서 그에서 이곳에 올라갔어요? 혼자서 멀리서 버리는 것은危険입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지잖아요 이거지 위험하다고 하지만 몬스터 없이 다행이라고 하는데 자 한편 레오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보수 자 이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건만 옆을 보자 왜 여..왜 소녀가 아니죠 저거? 자기까지 거기에 있었나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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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нию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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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아, 호라, 그런 곳에 여자들이 1명에 일어난 게 위험하고, 저희들에게는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에, 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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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웬만하면 그냥, 어, 옷만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도 현명했겠죠, 그쵸? 응. 그런데 이런 사이에서 웃어주기도 하네. 아, 알았다. 나마에 와? 야, 근데 이런,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 이제 TGL도 대단했었던 것 같애, 그쎄, 응. 자, 어쨌든, 에, 자기 소개해주면서 이제 데리고 왔죠? 자, 자, 이걸 볼 맛이야, 어. 납치. 야, 누가 뭐 납치한 걸 맛있겠다, 그치? 어삼해줘야겠고. 나아! 남바단는 히또 기기의다. 어이여, 내가 봤는데 남친 같아 보였거든, 어? 아, 물론, 어. 그... 기우지 마, 어. 레온! 혼도렛쪄야죠! 이 말은 사람을 말에게, casi 자기야? カァァァァァァ're! 見つごろзаわ! コメントはナンパじゃなくて一人だと危ないから一緒に行こうって? コメントはないよ 世間ではそういうのをナンパというのさ コメントは一旦絶珠と貼りましょうよ 18にもなって女性に声ひとつかけられると心配していたがこれで安心できるというものだ 여기 오페리라 눈이 부님도 젊거든요 아 근데 설령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 나 뛰어주려는데 아 근데 여기에 또 몬스터들이에요 아 그릇 아 그릇 아 그릇 그렇죠 곤란하지 아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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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리